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월 16일부터 열람이 가능한데요. 내가 종부세나 재산세를 얼마나 더 낼까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시고 의견을 내고 싶으시다면 4월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그 산정과정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작년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 및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호수별로 등기를 따로 할 수 있는 집합건물에 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공시가격이 이번에 결정이 된 것이고요. 3월 16일부터 호수별로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열람이 가능하죠. 이 공시가격이 개개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국가에서 각종 세금을 징수할 때 그리고 여러 행정목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예컨대 공시가격에 따라서 연단위로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정해지고요. 매달 내셔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나 기초연금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총 60여 개의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에 대비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 70.2%입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점차 올려서 90%까지 맞추겠다고 현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이 현실화율은 매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시세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가 작년 대비 19%나 올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준다고 했는데 이 영향은 올해 정도 한시적으로 나타낼 것이고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4월 5일까지는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열람하는 방법과 의견을 내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 대비 90%까지 10년에 걸쳐서 점차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올해 재산세가 약간 떨어졌더라도 앞으로는 더 많이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유 비용이 늘어났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저의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 초과시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경우에 이렇다는 것이고요. 법인은 천만원짜리 주택만 갖고 있어도 올해부터는 종부세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라도 3주택 이상 갖고 계시면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요. 계산 방법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국기준 3.7% 서울은 16%라고 하네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자료만 보면요. 서울의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6억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전체의 29.4%라고 하네요. 이걸 다 더해보면요. 그러면 생각보다 종부세를 내는 수가 많지 않네. 남의 일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빌라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KB부동산에서 서울의 아파트 중2매매 가격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 9억 6천만원을 넘어섰고요. 강남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강북지역을 살펴봐도 8억 5천만원이 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중2가격보다 더 높은 10억 8백만원 정도나 되는군요.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면 강북이라도 종부세를 내셔야 할 확률이 점차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약간 저렴하게 올해 재산세를 낼 수 있는데요. 올해 여기에 해당된다고 즐거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년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 인하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을 것인데요. 대부분은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조회 방법과 이의신청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를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봐야 되니까 왼쪽에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2021년 1월 1일 기준이라고 써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만약 그냥 공동주택 가격 열람 이렇게만 써있으면 잘못 들어오신 거예요. 2020년까지의 가격만 볼 수 있는 거니까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차례대로 알고 싶은 부동산 소재지에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도로명 검색은 잘 안 쓰고 지번 검색으로 합니다. 좀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마포구 아연동을 순서대로 클릭하시고 아파트 명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에 단지 명이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단지를 클릭하시고 동호수까지 잘 골라서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에 공동주택 가격안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1년 1월 1일 기준에 공시가격을 볼 수가 있어요. 올해 가격을 보면 9억 4,400만원입니다. 작년 7억 9,400만원에 비해서 1억 5천만원이나 더 올랐네요. 여기서 이의신청을 바로 하시려면 아래에 인터넷 의견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면 이 의견서를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 제출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의견 청취 버튼을 눌러보실게요. 그리고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국부동산원지사를 클릭하시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담당 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양식은 아래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거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올해처럼 뜨거운 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결정되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은 미리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